아이콘의 아이콘 Get ready? Showtime!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이콘입니다 저희 아이콘이 오랜만에 네 번째 미니 앨범 플래시백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 인사에 담진 스포일러 연장도 준비가 되어있는데요 오늘 준비 되셨나요? 네 그럼 다 같이 보시죠! 체키라! 살짝 스포를 드리자면 낯선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마지막 연습을 다 끝내고 이제 퇴근하는 중입니다 얼른 하루빨리 여러분 만나러 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무대는 언제 볼 수 있다고요? 5월 5일 목요일 오후 6시 엔카우트다운에서 최초 공개합니다 고! 가이코! 가! 고! 한글자막 by 한효정